와 경치 정말 이쁘다 경치가 너무 좋죠 어디 좋은 데 가는 거야?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몽골 관광하러 가셔야지 자유여행 한번 하셔야지 좋지 그리고 또 게르 체험을 그래서 아버지하고 하고 싶었거든요 이야 크다 와 멋있다 아버지 그 부모님의 여행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행 십계명 여행 십계명이 뭐야? 불평하지 마라 야 노인네들은 그냥 입 닦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 말씀 안 하네 엄청 크네 아내는 아늑하고 근데 여기는 하룻밤 오는데 얼마야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음식 투정 음식이 짜다 그럼 못 먹겠고 조금 짜더라고 이런 것도 조금 짜고 알을 털고 드리리 아버지 한번 소똥 체험 한번 해보세요 아빠 피곤하니까 네가 나가서 아이고 거기서 똥 붓겠다 팔에서 쥐 날려고 그래 아버지 주무시나요? 음 체험 잘했네 여태 주무시고 못 체험했다고 넉! 아이고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